시작했는데... 안녕! 여러분 안녕! 오늘은 12월 31일이 되었어요 이제 2017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안녕! 다들 많이 안 자는구나 헬로 지혜 언니! 안녕 언니 뭐야 지혜 언니 언니 복 많이 받아요 지혜 언니도 한번 갈게 아 큐! 큐 언니도 안 자네 지혜 언니 한번 내가 찾아가야지 언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큐! 큐 안 자고 뭐해? 큐 오늘 봤어요?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정신없이 좀 하루가 흘러간 것 같긴 해요 오늘은 처음으로 저도 MBC 연기대상 시상식을 가봤는데 진짜 너무 너무 진짜 쟁쟁하신 선배님들 막 많이 봐서 너무 이노강했어요 밥풀이 왔어? 헐 큐니언니 밥풀이 밥풀이 업데이 좀 해줘 좀 해줘 헬로 공방왕 요즘 감기가 진짜 유행하잖아요 감기 조심해야 돼요 나도 머리가 계속 아파 나도 머리가 계속 아파 그래도 연말 마무리 다 잘하시고요 헐! 큐리언니 어머님이세요? 어머니 안녕하세요 마을폭 많이 받으세요 마을폭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마을폭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마을폭 많이 받으세요 오늘요 오늘요 저 꽃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꽃도 꽃도 받았습니다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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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 감독님이 주신 꽃이고요 이거는 참아 못 받고 다른 우리 도준 오빠 배우의 꽃이고요 이건 팬 분이 주신 꽃이에요 완전 꽃을 엄청 받은 상태에서 기분이 좋아요 이거 봐 밥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아까 라떼 집에서 먹고 지금 안 먹었으니까 이제 집 가서 먹으면 돼요 다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 더 좋은 일 가득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팬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고 새해 잘 맞이해요 알았죠? 진짜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안녕 신념 신념 여름 여름 신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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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눈이 좋은다고 해도 사실 난 눈 오면 집밖에 안 나오지만 왜냐면 다리를 다쳤던 기억이 있어서 절대 집밖에 안 나와요 난 이제 한 5분 뒤면 집에 도착해 모두 굿나잇 잘 자고 내일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 돼서 또 만나요 알았지? 안녕 진짜로 나도 끈다 Happy New Year 또 굿나잇